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유명한 광고 문구 기억하시나요? 바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가 가장 유명한 곳은 전남구레입니다. 그 다음이 경북의성 그리고 경북봉화와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생산 혹은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구레 상동면에서 생산된 산수유는 열매의 과육이 두껍고 색이 밝아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산수유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강을 따라 언제 심어졌을지 모르는 오래된 산수유나무가 강가를 따라서 양쪽에 길게 심어져 있는데요. 의성은 산수유뿐만 아니라 마늘로 더욱 유명하고 산수유를 따야 할 시기엔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레보다는 수확시기가 늦어 산수유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북 봉화와 경기도 이천은 산수유를 재배하기보다는 자연산을 채취하는 수준이며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산수유는 씨를 빼고 과육만을 약용 부위로 사용합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씨앗을 빼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손이나 입으로 씨를 뺐었습니다. 산수유의 효능을 정리해보자면 어지럽고 허리와 무릎이 연약해지며 발기가 안되고 정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그리고 식은땀이 그치지 않거나 새벽에 설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산수유는 특유의 신맛이 있는데 이 신맛이 근육의 수축력을 강하게 하며 특히 방광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요실금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 산수유는 신장 기능을 좋게 한다는 의미로 보신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장 기능을 좋게 하기보다는 방광과 관련된 근육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산수유의 효능에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수유 특유의 신맛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여기에 대추나 감초를 넣어 연하게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